네, 우리 유튜브 팬분들이 감도 좋으시고 우리 지금 새판 짜는 거 너무 환영하시네요. 원했던 것들을 지금 저희가 포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스타 얘기 좀 해보죠. 네,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로봇스타도 있고 로봇티즈도 있는데 로봇스타는 최대 주주가 LG전자인 상황이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계 시장에서 로봇, 이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보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산업용, 산업용이요? 네, 산업용 로봇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네, 거의 우리나라 근접하셨는데요. 일본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위였고요. 이제 그것을 싱가포르로 약간 내줬는데 또다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조시설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제조에 있어서는 로봇을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만 태동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로봇을 정말 많이 수입을 해오는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는 짜져 있고 또 로봇 관련해서 제조, 설비 투자가 또 이뤄진다면 최근에 파운드리 투자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곤 하는데 이런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정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왜 우리나라 안에서 수요를 하는, 수요로 하는 그 로봇의 대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수요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하더라도 정말 로봇 시장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무궁무진한데 단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실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생태계가 짜지려면 정말 적게는 5년, 그리고 많게는 길게는 10년, 15년 이런 식의 계속된 투자가 좀 이뤄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떠올랐어요. 애국가 나올 때 보면 화면에 반도체 공장의 로봇팔들이.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많이 쓰지 했는데 우리 기억에는 그런 거죠. 로봇팔만 생각하면 로봇이랑 가깝지 않은데 이제는 완성된 모습의 로봇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로봇이 일부러 사람이 충격을 가했는데 넘어지면서도 자기 목적을 계속 해내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관련 산업들, 관련주들은 최근 어떤 동향이 있습니까? 지금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지난해 연말개에서부터 시장에서 두각을 많이 받았었던 상황이었고 올해 연초에 또 CES라든지 가전 박람회가 있었었는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 쪽에서 로봇 관련한 C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제품이 하나 있다면 살균 로봇이라고 해서 클로이라는 그런 살균 로봇을 시중에 내놨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먼저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위험한 절체, 절명의 어떤 우리가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살균봇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도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또 리딩하는 그룹이 바로 LG전자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그동안 산업용 로봇도 로봇이지만 대중적인 그런 로봇들도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스마트폰처럼 제3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도 로봇 한 대당 정말 비싸거든요. 산업용 로봇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로봇 산업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작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으로 좀 풀려지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로봇 관련 제조업체들 성장성이 일단은 열려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언급됐던 로보티지, 로보스타 보면 둘 다 급등을 하긴 하는데 로보스타 쪽이 지금 13% 급등이란 말이에요. 두 배 지금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야 돼요? 지분 차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그런 상승률의 차이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이제 두 종목 모두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혜가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에 있어서는 제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매수하는데 오늘처럼 20몇 프로죠. 27%까지 올랐다가 밀리는 그런 종목을 현재 시점에 매수를 덜컥 하시기보다는요. 2만 5천 원에서 2만 9천 원, 2만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대 매물을 얼마만큼 소화를 하는지 또 차익 매물들이 나가야지만 또 새롭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볍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권, 2만 8천 원권 내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지켜보신 후 매수를 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